한편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온석 검찰총장 발언 때문인데요. 지난 3일과 오늘 이야기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전해졌는데 어떤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이틀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저희 검찰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는 소환 조사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겠다는 의지로 일으키는데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한 전담팀을 꾸려라라고 지시를 했을 때부터 소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는 김건희 여사는 일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죠. 그리고 서면 조사를 한 차례 받기는 했지만 그 서면 조사의 내용은 검찰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본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설명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서면 조사서를 받았던 그 검찰팀 내부에서도 이거는 소환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고도 하는데요. 최근에 물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선발 같은 수족들이 다 교체가 되었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지휘하던,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던 차장검사들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총장의 임기가 남아 있고 저 정도로 의지포명을 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소환이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선은 검찰총장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용산 대통령 씨를 향할 겁니다. 검찰총장은 저 정도로 의지를 저렇게 천명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건 역시도 용산에서 일정 부분 외압을 민정수석 씨를 통해서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것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께서 소환 조사에 제대로 응하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수환 위원장은 어떻게 봅니까? 이원석 총장의 얘기를 곰곰이 뜯어보면 어제 그제 원칙적인 입장은 밝힙니다만 그럼 언제 소환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법 앞에는 정말 검찰총장의 말처럼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혐의가 밝혀져서 기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어제 최재형 목사의 2차 검찰 진술에 대한 보도가 있었죠. 본인이 명품백을 준 것은 대통령 취임 만찬에 초대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고 또 다른 화장품이나 이런 걸 준 것도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자기가 준 거다, 그 과정으로 준 거다 그리고 그 어떤 대가성이나 청탁도 없었다라고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대가성도 청탁도 없었는데 처벌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어야지요. 하지만 다만 이 사건에 연루돼서 억울한 함정 취재에 섞인 게 단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제끼고 포토라인 세우고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 부인이라서 오히려 역차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포토라인 세우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됩니다. 이거 최재형 목사가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불러들일 근거가 되는지 그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정쟁 행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렇게 사인을 만나서 그것도 제2부속실이나 이런 공적 보좌 체계 없이 개인과 개인 간의 연락을 통해서 어떤 명품 선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준 사람만 불러서 조사할 게 아니라 받은 사람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죠. 처벌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이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불러서 조사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명품팩뿐만 아니라 이제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제출하신 질서에 보면 1차 작전 시기 말고 2차 작전 시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인정했던 2차 작전 시기에 대한 그 진상도 규명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개입의 정도, 관여의 정도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어낸 수학training 공평 플레이밍 오이 이외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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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